2뿌루 3뿌루 3뿌루 형 나중에 1 7771524시간 할래? 걸! 누나 누나 안녀응 누나 안녀엉 오늘 좀 좋은 일 있었어? 오지게 밝아버리네 아니 그냥 똑같은데 와 긍정적인거 보소 긍정적인 에너지 나와버려요 진짜로 전화통화만 해도 누나 혹시 미션에 대해 들었어? 저번이랑 똑같나? 어... 미션? 오리성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저번이랑 똑같이 해버리면 될까요? 네? 사연승 사연승 미션? 오케이 와 근데 누나 진짜 들을때마다 느끼는 목소리 너무 좋다 누나 성우같은거 해도 되겠다 진짜로 아니야 가자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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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목소리 진짜 좋지 않아요? 두미누나? 오... 왕자 좋았다 하하하하 왕자 좋네 어... 사람이 또 없나? 아 왜그래요 저 마이크 끄라니 형님들 저도 뭐... 저랑 이제 대화해야 두미누나 목소리도 나오는거죠 여러분들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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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아 아 아 아 아 긴말로 오지게 쌀거 같다고 해버리네 누나 혹시 누나는 그런거 안해봤어? 정모같은거? 정모 안해봤어 와 우리 슈빈이님 100개 통금 뺀가이 감사합니다 앙 이목지 아 두미 누나방 매니저분이세요? 아 감사합니다 두미 누나한테 쏘세요 형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 누나 근데 내가 얼마전에 그걸 봤거든 뭐? 재욱이방 열혈 리스트에 누나 있더라 재욱이방? 어 어떻게 된 일이야 어 예전 근데 안간지 좀 오래됐는데 예전에 잠깐 회장이었어 어? 잠깐 회장이었다고? 근데 재욱이 방송 다시 시작했을 때 그 뭐지? 공이 끝나고 다시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한참 가다가 아 진짜? 아니 침분이 있어서? 얼마 안쌌는데 회장돼가지고 와 와 6시 저그? 어 잠시만요 어 초이스저그다 아니 누나 그래서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서 어 와 내려간다고 한동안 안갔더니 지금은 미안해서 못가겠어 하하하하 지금 안간지 한 반년 반년 된거 같은데 어 진짜? 아니 친분이 있어서 아니면 뭐 그냥 방송이 재밌어서? 아 그 그 뭐지? 베넷에서 베넷에서 게임하다가 아 친해졌어? 재욱이 다른 아이디 쓰고 게임했는데 아 베넷에서 게임하다가 아 알게 돼가지고 와 진짜로? 음 방송 안할 때 어 누나 근데 이거 뭐해야돼 우리? 아 6시를 일단은 나 오젤들 알까? 음 좀 위험할텐데 가까워서 하하하하 나 나 컨트롤이잖아 하하 나 풀게이머잖아 나 믿어 컨트롤 바로 막아버리지 아 하하하하 아 당연히 믿지 바로 막아버리지 믿기는 믿지 걱정하지 말아버려 하하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프로브로 봐줄게 음 계속 확인을 해야 돼 오케이 이거 뭐지? 파일만을 안 지었네 하나 같이 뭉쳐야 되나? 이거? 음 소모를 해주면 좋긴 한데 근데 링 이제 봐봐 이렇게 빼잖아 응 누나한테 빼네 응 내가 바로 빈집 가버릴게요 맨날 맨날이래 처음 끈 두 개나 박았다 바로 뺄게 응 음 아니 이 친구 완전 초보야 누나 내 본진에 나 드라곤 나오는데 오브 안되네 응 바로 오브로드 제압해버릴게요 어 흐흐흐 어 나 왜 자꾸 파일럿 막히지? 어? 천천히 해 어 나온다 나왔다 나한테 온다 이거 안에서 막 막아야되지 누나 어 그치 근데 지금 바로 안들어오네 어 간다 누나한테 간다 누나 빼빼빼 내가 오는거 보고 얘네 빠지는거 누나 조심해 내가 도와주고 갈게 응 여기 계속 간 보면서 야 뭐야 얘 얘네 왜이렇게 초보야? 다 죽어버리는데요? 와 5도 5도 버리네 든든해버리네 이거 당싸먹겠다 고고 그리고 이제 한 명씩 맡으면 되겠다 내가 테라 맡을게 오케이 와 5도 5도 버리네 거의 끝났죠 이 친구는 라구니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윙나가 테란만 막아줘 테란 밀어 끝났죠 저그 저그링 드라마 못 맞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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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플 유저들이 컨트롤을 잘하거든요 근데 바로 프로게이머 컨트롤을 못 알아잡아버리죠 거기다 3개 5등인데 형 팀플 유저들이 컨트롤을 잘하거든요 아 그 late 이제 고고 고고 누나 누나는 살면서 욕같은거 절대 안하지? 나? 절대 안할거같은데? 아니면 유학파처럼 영어로 욕해? 할리쉐잇? 아니 아니 욕을 안하려고 하지 아 진짜? 왠지 누나 진짜 화나면 영어로 욕할거같은데 아 영어로 욕하지마 욕은 한국어로 나오지 아 진짜? 으음 아 이번 이번엔 또 또 푸니? 또 푸토스야 아 근데 이번엔 자리는 괜찮다 어 그러게 푸토이네 아니 뭘 욕을 유도해요 주민은 욕안해요 아 우리 우리 방에 변태될만 있어 누나 누나 욕하는거 듣고싶대 아 진짜? 나 팀플 아 나 혼자 게임할때 오시라그래 아 그럼 욕해? 아니 아니 욕은 아니고 아 나 빡치네 요정도 아 아 약간 야마올라오네 이정도 누나 열한시 저그 오케이 무슨 무슨 세계지? 빨리 어 투자다 투자 투자 투자그라고? 그러면 이거 3게이트 둘다 해야되나? 아 투자그니까 좋지 우리가 그냥 음 그냥 무난하게 질러 모으다가 체크가도 되고 오케이 한명이 컷해 하고 한명이 발질 하고 해도 되고 오오오오오 좋았다 근데 바로 열한시니까 너가 쉽게 막을 수 있겠다 pla 아 아 왜 가나와라 오오 뭐야 와 뭐야 있잖아 얼굴이야? 렛츠고 누나 나 3게이트 할까 택할까 그것만 정해줘 나 선택한 게 있어 음 내가 컷에 갈게 그럼 나 3게이트 해도 되고 21포 한 다음에 막아도 돼 둘 다 포지 올려도 되게 하는데 옆이니까 뭐 옆이니까 3게이트로도 막힐 것 같은데 이제는 뭐지? 시비투인가? 이제 시비투다 오지게 긴장해버리네 어 얘네 둘 다 그건가? 11시가 탈가나? 7시에는 링 링이다 12시 그 뭐지? 그 뭐지? 태클을 어 11시 태클을 한번 봐야 돼 조금 맞고 어 얘네 그러면 링일 수도 있고 7시가 그 그 히드라 넘어갈 수도 있겠다 바로 원래는 히드라 초반은 잘 안하는데 할 수도 있겠다 저기 맞고 7시 한번 가보자 7시 바로 3에 놀랐으니까 2포 2면은 2포 2면은 2포 2면은 2포 2면은 좀 위험할 수도 2포 2면은 좀 위험할 수도 뭐야 누나 끝난거 아니야? 어 누나 1시 1시 와우 질러 컨트롤은 제가 거의 초공이었던거 보거든요 바로 질러 컨트롤을 제압해버릴게 누나 진짜 잘한다 근데 이제는 진짜 우리가 호흡이 잘 맞는거 같아 맞지? 어 잘 맞아 누나 좀 마지막에 대답하는거 같다? 아니야 잘 맞아 내가 위에서 아래로 갈게 누나가 여기 옆으로 가 와 뭐야 생깠어? 아 아 이 색깔이 참 좋겠다 누나가 됐죠? 누나가 아무것도 못했죠? 누나가 아무것도 못했죠? 아 수고여 할 때 진짜 피로가 풀려버린다 누나가 수고여 할 때 다음판에 오더 영어로 좀 해줘 맥킴이가 다 알아듣는데 네 나 진짜 근데 진짜 다 알아들어 어? 근데 그래봤자 뭐 다 어차피 고백 다 영어 똑같이 하잖아 아 나는 진짜 누나 혼자 인도 두 달 갔다 왔잖아 난 진짜 영어 잘해 와 에이치 이 사람 계속 들어오는데? 쟤 우리 스포원게임 할 때마다 오는 사람이야 아 진짜? 응 거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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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하듯이 하라고 영어를? 아 영어 대화 가능하죠 저는 정말? 예스 오케이 아임 프로토스 앤드 유 프로토스 투 프로토스 투 프로토스 우리 프로토스 하하하하 아 하하 하하 도 유 헤브 디너? 예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네 뭘 먹으니? 아 어 오늘 뭐 먹었지 오늘 제가 어 아 으어 아 무슨 나 하하 거 죄송해요 아 하하 하하 고구마 엘사 아니면 엘사? 롯데리아 아니면 맥도날드? 고구마 죄송해요 이 날은 포테이토 아, 포테이토 어, 상대 저프다 아, 영어로 아, Zerg 그리고 프로토스 와, 와우 오케이 와우 와우 11, 11 쩌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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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쩌그는 11th 오케이 오케이 쩌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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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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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제가 띠니 제가 생각해봐요 글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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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확인해 볼게요 프로토스는 7,7 저희는 초보 고수 웃겨는 못하겠다 어? 프로토스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게임이 끝났어요 네 저희는 러지 고고 게임이 끝났어요 오케이 쉽게 게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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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유 파일런 와 유 유 유 유 유 나 안 뽑고 있었는데 유 이머전시 유 이머전시 오마이갓 나 일단은 아 누나 죽었다 어 일단은 이거 어 어 아 이거 빼야겠다 아 언제 왔지 아 누나 죽었는데 일단은 열한시를 가자 어? 나 7시로 이미 다 와버렸는데 누나 어 그..그럼 그냥 가 그럼 그냥 가 후속만 갈게 아 내 방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방풀툰 진짜 극혐이네 진짜 호두구 개 때리고 싶다 ilippe 비비 이거 그냥 포스 밀면 끝났는데 끈인 끝나버렸으면 안돼 끈인 Tesla 너 가고있다 뭐야? 마그로그 뭐야? 이겨버렸네 와 뭐야 누나 400원 있었네? 어 있었어 와우 오져버렸네 이 친구 아무것도 못하죠 와 누나 점차도 잘하네 응 끝났죠 이거는 근데 내가 프로토스 주중이라 줄 수가 없어 어? 지지 지지 수고여 해줘 수고여 수고여 어 오우 와 진짜 광속으로 3연승 해버리네요 고생 이러면 또 4연승 바로 가버리거든요 칠감 판단이 좋았다 어 그치 응 칠감 판단 아주 좋았어 본능적인 그 게이머의 감으로 가버렸어 나도 모르게 그러게 역시 프로게이머 하하하하 근데 프로게이머한 것도 있지만 누나랑 나랑 호흡이라고 볼 수도 있지 하하하하 그래? 아 고고 고고 아 뭐가 더러워요 여러분도 호흡 맞췄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하하하하 누나가 테란이 나 승란 보여줄게 하하하하 승란 오즈볼이거든 하하하하 상대 저그랜덤 오케이 나 바이오닉스크 누나가 바이오닉 오케이 응 바이오 해도 되고 메카 해도 되고 근데 믿고 막는 법을 몰라 여기 여섯시 여섯시인데 어떻게 막든 어 좀 힘들어 어 맞지 응 여섯시 자리가 좀 그래 바로 그냥 바이오닉 해버릴게 응 그래도 됩 너 바이오닉 이렇게 하거든 진묵이형 알아? 임진묵? 응 알아 팀플 잘하잖아 응 내가 수제자야 어 누나 다섯시 어 다섯시 저그 어 투저그다 어 바이오하면 되겠네 오케이 투저그 엄마 얘네 둘 다 쌍구발하려나? 응 그럴 거 같은데 엄마 음 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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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뭐지? 50분이 끊이지 않는 방송 영다님이 나 좋아하시나봐 요즘에 저런거 많이 주시더라고 아! 누나 맞다 아아 저도 한명만 더 보면 되지 이제 어 누나 나 초반 안전하게 박고 할게 어 초반에는 무조건 수비해야돼 오케이 안전하게 박아버릴거야 어 예 구발있다 1시 빼도 구발일거 같은데 맨날 어 5시도 그럼 구발할거 같은데 네 둘 다 구발일거 같은데 그치 내 게이머의 감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 어 링 뛴다 어때? 겁나 뛰는데? 으흐흐 멋있어 멋있어 누나도 잘 막아야돼? 음 어차피 얘네 둘 다 구발이라 혹시 내가 막다가 밀리더라도 어 혼자 충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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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모아서 나오면 돼 지금은 절대 안나와도 돼 아 얘네 왜 근데 빠지지 아 그냥 그냥 링만 찍는데 어 쇼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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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6시간다 나는 철벽수비야 여긴 제트 못들어 보여 쇼부 아카데미는 천천히 해도 되지 음 이건 아쉽다 아카데미 날라가니 조금 아쉽긴 하다 음 괜찮아 근데 얘네 민 소비를 되게 많이 했어 어 어 어 뭐 뭐 뭐 뭐 하려나 얘네 뭐 벌어라도 하려나 그리고 내가 깨지는 순간 바로 아카데미를 따는데 지어버리는 판단이 오저버렸거든 어 어 벌써 또 지어지고 있네 어 링셋간다 아 링테나 퍼토 있어 와 승금도 있네 어떻게 잘해버렸네 승금도 있네 음 계속 링하네 이건 좀 모아서 천천히 나가면 되겠다 맞지 응 그거를 잔인 아 아 염려 이건 그 Yukim 욕 또 남은 그 나 그 같은 아 벨로 뭐 다 뭐 아 링 그냥 주네 오 개꿀 빨았어 누나 이제 나도 안한다 와 어떻게 잘해버리네 와 4연승이다 아 뭐야 나간다고? 어 흰색 내건다 와 두폼이다 흰색 맞지 흰색 쳐버리자 빨리 없애버려야지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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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 뱁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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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럭 흰색 нем에 나가세연 하하하하하 흐흐흐 아니 사람들 왜이렇게 ASMR 듣고싶어하세요? 잘자 이거 한번만 해달라는데 해줄수있어 이따가? 응? 뭐라구? 잘자 한번만 해달래 잘자 하하하하하 와 질러서가 다질러야해 어이 뭐야 이거? 누나 질러 먼저가 무거워 와 이사람 뭐 성컷블러드 아냐 우와 치즈 발음이 되게 좋네 누나가 아니 여러분들 왜 이렇게 목소리 듣고 싶어 하세요 두미누나한테 가서 딱 어? 딱 톰컴팬 가입하면서 해주세요 딱 하면 해주시겠죠 두미누나가 인정? 아 순식간에 끝나버렸네요 와 우리 오리형님의 영어팩이 깼어 쓰방 아 감사합니다 오리형님 와 두미누나라 와 와 와 와 감사합니다 스포 오리형님 감사합니다 와 세윤 이제 뭐해? 아 이제 나 캔더? 아 무슨 소리야 누나 나 전번에 너 이사 시간 할 때 오후에 잠깐 들어갈까 했는데 여캠은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어? 안 갔어 아 무슨 소리야 누나 즐거운 시간을 아 일 여자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아 일이지 일 아 오늘 합방 했다고요? 아 합방 했구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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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트지 합방하면 어색하지 않아? 아 빵 처음엔 어색한데 하다보면 바로 친해져 다 프로 BJ이잖아 아 그렇구나 친화력이 좋구나 누나도 한번 할래? 하하 어 아니 나는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진짜? 응 그러면 좀 더 친해지고 말도 잘 못해 나중에 친해지고 나중에 해야겠다 맞지? 응 친해지면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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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고마워 오늘도 고생했어 응 수고했어 다음에 또 해 아 누나 수고해 안녕 안녕 응 응 와 목소리 진짜 이쁘네 두미 누나 맞죠 목소리 오지게 이뻐 버리네 와